쟤.. 쟤 어떻게 나 저렇게 냈냐? 갔다와! 가방 어쩐지 편하더라 아 가방을 줬다고? 어.. 아.. 먼저 가 막 와 갔다와 야 여기 끌어요 우아! 야 좋대편 타오네 우아! 야 야! 우아! 우아! 흐흐흐흐흐흐흐 야 오늘 일 나겠다 안되겠다 으흐흐흐흐흐 우아! 야 씨 오늘 오! 와 씨 어? 왜? 왜 이렇게 빨리 됐어 이거? 우어어! 우어어! 우아아! 뭐라고?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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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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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아이씨 여기 미끄러져요? 아이씨 아직 여기까지 옮기보다는 날꺼야 오씨 달군 2 잊지 1 2 2 잘 gap 배운 도망쳤다! 도망쳤다! 뭐야 다 간다 다 간다! 다 간다요! 너무 세웠어! 와 인사 안 나는데 왜 그런다는 거네? 아! 정신이! 한 빗걸리고! 도망쳤다! 야 쟤야! 하하하하! 오! 와 씨! 고리 있어 고리! 고리 있다고요? 하이야! 어 쟤 딴 데로 갔나? 고리 있어 골! 어디가 고리 있다고요? 야! 야! 여기 천천히 와! 야! 클릿의 무덤이다! 아주 씨! 고기! 어! 위히히히히히히히! 오오 우와 야 오늘 여러번 살린다 진짜 오씨 으악 여기도 쎄 애기 가만히 자라라 아니 아씨 오랜만에 신입하나 받으라고 도망가기 시작했대 아 진짜 어? 뭐야 괴리 코르트키 신입이 아이고 어? 내릴때가 어디다 자꾸 내려가지고 그냥 부산 로컬.. 야 눈이래 오네 어 씨 야 실망해보고 새장갑 야 로컬 먼저 가 씨 가봐 천천히 보노보노님 따라오세요 와 여기 어디.. 야 너 따라오면 한 번에 같이 간다 하하하하 어 눈 쌓였다 큰일났네 안장 왜..왜 좋은길래 두고 자꾸 옆으로 가 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제 쌓는다 야 내려갈때 미끄럽겠네 야.. 오오우 뒤에 있습니다 어? 아니 뭐 굳이 이거 해야해?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 우아 아 여기 미끄럽다 근데 예 뭐 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가져와 야 흘러 있다 씨 오 왔다 거씨 우와 미끄러워 뭐라고? 와 이거 안아보니까 모르겠네 와 미끄러워 미끄러워 이야 미끄러워 오냐? 바로 뒤에 있었는데? 아 여쭤 그럼 여쭤 쟤 푸고 가 쟤 오네 여기 정자에서 한 번 찍는다고 그러는데 오차 나 왜 아 애들 데리고 와야지 애들 애들 데리고 와야지 염상에 나와있습니다 들려? 후라이형 목소리 밖에 안 들으세요 들렸어요? 하하하 우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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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다음 주에 만나요. 위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영骗 괜찮아 진짜 investor 같으러주죠 이쒸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열려 Interview ixon Kaiser sl 존wang 오우오오 오우ting 오우 와핏 오우 일단 내려와 뭐라고? 일단 내려오세요 어? 일단 내려오세요 정상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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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바로 내려갈테니까 성황당으로 타고 오세요 알았어 알았어 가! 가! 저기 뭐야 CO2 다 새가지고 새길 바로 내려가야 돼 CO2가 다 샜어 잠깐만 여기 바라보는 거 있어요? 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내년이나 나도 CO2 갈게요 CO2? CO2만 있으면 돼 다른 거가 뭐로 됐다고 해서 올라가야 되냐? 아니 아니 내려올 거 비싼 거 날씨 이상거보다는 CO2 넣는 거라도 좋은 거 갖고 있어 제거 다 세 번이던데 CO2 내기성은 좋은 걸로 가야 돼 있어야 될 거 같아 그렇게 살 거 괜찮아 이거 인적도가 문제가 많아 인적도가 야 야 근데 사람 몇 명 없다? 언제 갔어? 포도로 갔지 마 공룡 내려갔어요 아 집에 간 데 일찍? 아니에요 그냥 가을이 형은 좀 혼자 라이딩을 즐기고 싶다고 갖고 세준이 저기가 있나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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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여기 CO2 있어요 빨리 끌고 오라 그래 내가 갖다 주는 거 같게 어디 어디 여기 전동 범프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데 아 대단하네 아 아 아 몰랐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일로와 이거 넣어 전동 범프를 넣어요 그냥 야 범프 있대 범프 한번 해보고 안됨 시켜 좀 부탁드려요 아 맞아 펜프 전동 범프 있어요 가만히 둬 야 그냥 투브리스 가자 너도 이제 아 투브리스 했다가 저번에 찍혀가지고 안 돼가지고 투브 넣어놓은건데 그러면 타이어를 바꿔야지 타이어를 바꿔야돼 타이어를 바꿔야돼 보니까 어 알리에서 아 생각이 싸더라 20달러 초반이더라 그럼 정품 맞어? 정품 맞어 저 엔블럭과 알리꺼 다 바꿨어 20달러? 20달러 초반에 세일 때 사니까 아이씨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또 뭐야 바람만 들어가는게 딴 것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무거워도 돼요 이게 저거 자동차 타이어를 들어가 오래 걸려 오래 걸렸어 저거 튜브 교차 하신거에요? 어 근데 오다가 또 어디 씹힌거 같은데 아예 사라지 안 들어가는데 그냥 끌고 가라 그냥 끌고 가라 저걸로 해야 돼 그걸 안 돼 그럼 저것도 안 들어가면 이걸로 하면 안 돼 아예 아예 소식이 없네 아예 이게 안 올라갔는데 그냥 눌러봐 저기 벨브도 눌러봐 조금은 들어가야되는데 그게 터진거 아니에요? 저기 그거 코어 좀 잘해봐 안 먹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얼어가지고 저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뭘 얼어 밈도 많이 나갔네 타고 가봐 시킨거 아니에요? 또 갈았는데 그러네 왜 그랬어 아 진짜 여기 타고 내려와도 괜찮을텐데 하하하하 야 너 저 일로 끌고 와 안녕히 가십쇼 빠이빠이 일로 끌고 와봐 저기 집으로 와 이 정도면 어디가 많이 세고 있어요 아예 안 들어가면 이건 어디 찢어졌던가 네 자 용차 불어 이 정도면 시옥 뜯어도 어차피 빠져버려 그 확인 더하는데 튜브 하나 더 있으니까 해보고 첫날 때 4,5종만 했고 어 용 하나로 그쪽으로 하나 열어요 알았지? 아우 힘들어 이 씨 야 일로와봐 자 삼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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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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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야 아니 야 이제 그만 하자 이러는데 어 아 고기 안 드시면 되네 우와 추워라 새장갑 새고물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